어 친구 아주 좋아 아주유 너처럼 좋은 친구야 아파 깨이 아파 깨이 어 친구 아주 좋은 애쥬유 너처럼 좋은 친구야 아파 깨이 아파 깨이 무슨 말이냐고요 어 친구 그러니까 어 프렌드 아냐 아주 좋아 아니까 아주유 표시고 아주유 했으니까 as you 그래서 어팬드 as good as you 다시한번 어 친구 어팬드 아주 좋아 as good 아주좋아요 그래서 as you 너처럼 좋은 친구다 이런 얘기야 아파 깨이 하는 말은 뭘까 원래 이거는 채팅 언어인데 A F A G A Y 어 아파 깨이 영상 해보세요